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려시대로 들어옵니다 고려를 고려하세요 여러분들 고려는요 그 앞에 있는 고대 우리가 지금 삼국시대 남북국 배웠잖아요 연표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배웠던 시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연표 나왔죠 구석기 시대부터 출발해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배웠고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까지 배운거에요 배운거고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 고려시대 와 많이 배웠다 벌써 이만큼 배웠어요 구석기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배웠죠 고려시대를 배울텐데 이 고려시대는 이 앞에 이 시대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을거에요 그건 뭐냐 이 앞에 이 고대는 여러분들 그 신라가 일단은 주인공이잖아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경주 김씨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세 고려로 오면 경주 김씨들만이 이끌고 있는 세상이라 좀 더 다양한 성씨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있어요 네 실력이 조금 더 인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고려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더 인정되는 사회로 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고대보다 조금 더 실력이 인정되는 내가 원하는게 있어 그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앞에 시대가 좀 더 그걸 더 할 수 있는 그런 고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려를 중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고려시대에 대한 배워볼텐데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 지도를 한번 좀 그려놨습니다 이 고려가 탄생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후삼국시대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후삼국시대 그죠 왜냐면 이게 후삼국시대라고 하는건 신라말기를 얘기하는거에요 신라말기 자 과연 이 후삼국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지방 호족들이 있더라 뭐 장군이라던지 뭐 성주를 자청하고 있는 이런 지방 호족들이 있더라 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방 호족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먼저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구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요 네 우리나라 그 한반도 지도를 제가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지금 만들어 놓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가 이제 또 요렇게 제가 점은 한 3개 정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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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 어디냐 자 먼저 이 맨 위에 있는 이곳은요 바로 송악 이라는 곳이에요 송악 자 송악은 지금의 어디냐 지금의 개성 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왜 개성공단 이라는거 들어보셨나요 네 북한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 우리 개성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완산주 완산주라는 곳인데 이 완산주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어디냐면 전주에요 전주 아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비빔밥 비빔밥 네 선생님 왜 얼굴 빨개지지 죄송합니다 아 이거 초등학생들 강의를 좀 이렇게 찍다보니까 네 참 열심히 할게요 제가 네 그래서 전주 비빔밥 떠오르잖아요 완산주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어디냐면 네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 아 신라가 있는 경주 경주 자 이렇게 해서 송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곳에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밤 후 고구려입니다 자 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 네 바로 에꾸눈 관심법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너 너 지금 너 너 왕 되고 싶은거지 너 죽어 뭐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구웅예가 있겠습니다 구웅예 구웅예 그 다음에은 이 완산주에서 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후백제 후백제입니다 후백제 자 이 후백제를 이끈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견헌 지렁이 아들이랍니다 지렁이 아들 지렁이 몸속에서 나왔다는 그 아들이에요. 견훤입니다. 자 이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경주의 신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후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후고구려의 궁예가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막 사람들 죽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궁예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궁예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다? 맞습니다. 바로 이 고려를 세운, 고려를 세운 누구? 바로 왕건. 왕건입니다. 예, 태조 왕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후삼국시대의 어떤 세력 다툼, 어떤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견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견원 간에 정말 이 후삼국의 운명을 걸 그런 전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크게 두 차례 전투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자, 갑니다.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과연, 과연 고려왕건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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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백제, 이 후백제의 견훤과 펼쳤던 것, 정말 진검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전투는요, 공산전투라는 겁니다. 공산전투. 자, 이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이 공산전투라는 건데요.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 공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공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대구예요, 대구. 네, 이 공산전투가 전개됩니다. 와, 정말 이 후백제와 이 고려의 어떤 그 싸움에서 이 공산전투, 대구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라를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백제는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려는 신라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공산전투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공산전투의 승자는 바로 후백제였습니다. 후백제였고요. 그리고, 네, 고려는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 태조 왕건이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요. 포위가 되어가지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정말 후삼국 통일의 최종적 승자는 바로 견훤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신순겸, 이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이 공산전전투의 패배 과정 속에서 이러다가 우리 태조 왕건 죽겠다. 태조 왕건 죽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태조 왕건에게 저에게 당신의 옷을 주소서. 태조 왕건이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태조 왕건인 것처럼 하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어여 왕건께서는 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신순겸이 태조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말 태조 왕건으로서는 이 공산전투에서 거의 죽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런 신순겸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목숨만 겨우 부지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이 왕건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두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 바로 고창전투가 있습니다. 고창전투. 바로 이 고창전투가 있습니다. 고창전투. 이 고창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전투. 자, 과연 고창전투의 승자는 누굴까요? 왕건이었습니다. 네, 왕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겨요. 고창전투에서는 이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동에 가시면 이 안동에 가시면 지금도, 이 안동에 가시면 지금도 안동차전놀이라고 있어요. 안동차전놀이. 네, 바로 이 안동차전놀이가 바로 이 후백제의 견혼과 바로 고려의 왕건이 붙게 되는, 이게 두 개가 구앙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구앙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후백제의 어떤 그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 아하, 그런데 이 후백제에서도요. 날이 났어요. 날이 났어요. 이 견혼이 말이죠. 이 아들에게 갇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버린 거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버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백제는 정말 이러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후삼국을 통일 못 시킵니다. 아니,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시키겠어요? 결국은 결국은 이 견혼이 갇혀 있다가 야, 정말 견혼이 사실은 왕건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견혼이 그 금산사, 금산사에서 나와서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봉에 서서 내 아들을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후백제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이야. 얼마나 슬퍼. 그렇죠?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금산사.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유폐가 되면서 이 견혼은 참 결국은 힘들게 만들었던 이 후백제를 결국 이 고려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주에 있는 이 경주에 있는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이 경순왕이 결국은 항복을 해요. 네. 경순왕이 네. 이렇게 고려에 항복을 하는 모습들.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신라를. 후백제는 이렇게 견혼이 올라왔고 신라는 경순왕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바로 또 위에 있었던 바로 발해. 이 발해라는 나라도 역시 많은 왕족들이 발해라는 에서 여러분 남북국시대 발해 있죠. 발해도 이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왕족들이 또 이 고려 왕건에게 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최종적 승자는 뭐 빰빰빰 빰빰빰 이 왕건으로 굳혀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했던 최종적 승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공산전투에서 죽다 살다 정말 죽다시피 했던 그런 인물인데 잘 버텨내면서 결국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공산전투에서 패배했던 이 왕건이 그래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왕건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아주 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인생 얘기는 좀 그러네. 자 그래가지고 이 고려. 이 고려라는 나라가 두둔두둔. 이 고려라는 나라가 두둔두둔. 드디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자 그러면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태조 왕건부터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 자 이 태조 왕건은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태조 왕건은요. 우선 호족들 있잖아요. 이게 호족연합정권이야. 태조 왕건은요. 호족연합정권이에요. 그래서 호족들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고려를 세운 거야. 어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태조 왕건한테 목숨 바쳐가면서 싸운 거 아니에요. 신순경 봐 신순경. 그죠. 잘해줘야 돼. 그래서 호족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들과 결혼을 해. 예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정책. 예. 그 딸들과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냐면 29명. 우와 네 여러분들 저기 뭐냐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맞죠. 근데 그 저기 뭐냐 그 왕건 같은 경우 부인이 29명이에요. 이렇게 그냥 왜냐면 호족들 잘해주기 위해서 너랑도 결혼. 너랑도 결혼. 이런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성을 주는 거예요. 왕시성.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혹시 개성왕씨 있어요? 반에 개성왕씨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에 개성왕씨가 굉장히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혹시 개성왕씨 다 만나면 우와 거의 뭐 천연기념물처럼 바라보셔도 됩니다. 정말 귀한 성씨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도라 그래요. 왕시성을 사자가 뭐냐면 하사하다. 내리다는 의미예요. 성을 하사하다. 이런 어떤 제도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잘만 해주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르잖아. 호족들이 또 덤벼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계속 개경으로 데려와요. 인질이지. 그 인질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인제도라. 기인. 인질제도. 인질제도. 이런 기인제도를 또 쓰고 있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29명이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면 이거 분명히 그 아들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뻔하잖아. 걱정됐겠죠.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훈요 십조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훈요 십조라는 유언을 이 태조왕권이니까 걱정이 많은 거야.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정말 이 공산전투에서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내가 정말 이 만든 나라인데 내가 죽고 나서 이게 잘 될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훈요 십조와 같은 그런 유언을 남겨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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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는 그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려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고구려 그렇죠. 9만 빼면 고려잖아요.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고려를 지금 국호 나라의 이름으로 지금 쓴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요.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지? 평양 서경이었잖아요. 평양이었잖아. 그래서 북진정책 바로 이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경을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서경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고려란 나라를 처음 세운 태조 왕건이 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역시 태조 왕건 죽고 나서요. 아들들끼리 막 싸워요. 내가 왕이 될래 내가 왕이 될래 막 싸워요. 역시 아빠의 예측이 많았던 것 같아요. 훈요십절을 만들어야 돼도 소용이 없어. 그 과정에서 등장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왕이 바로 광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광종. 고려광종. 아 이 고려광종은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왕권이 지금 약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 시기는 호족들이 연합한 호족들이 연합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왕권은 약해요. 태조 왕건의 왕권은 약해요. 재밌네. 약하다고요. 이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광종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왕권 강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 있잖아. 노비들. 그 노비들은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노비안검법이라는 거예요. 노비안검법. 자, 이 노비안검법은 뭐냐면요. 그 노비들을 눈으로 잘 조사하는 거야.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일반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노비안검법을 통해서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과거제를 시행해요. 와우 과거제의 시행. 이 과거제의 시행은 최초입니다. 최초.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신라시대 때 왜 독서산품과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으로 본다면 이건 이제 최초인데 이 과거제를 시행한 독서산품과는 책 읽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3품 1품, 2품, 3품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거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 시행하는 거야. 시험 보는 테스트. 어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준비 있잖아. 그런 준비의 출발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면 고려광종 때예요. 고려광종 때 이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 쌍기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쌍기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과거제 한번 시행 한번 해보도록 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 과거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거제는요. 고려 500년 그리고 조선 500년 무려 한 천년 동안 관리들을 선발하는 시험 제도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광종 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왕이 뽑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 힘 필요 없어. 내가 뽑게. 라고 하는 것이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정말 호족들이요. 까불면 그냥 다 죽였어요. 정말 피를 막 손에 철철철 묻히면서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덤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왕을 중심으로 봤을 땐 안정화된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성종. 다 이루었다. 이제 고려의 어떤 틀이 이루었다. 이룰성자. 그죠? 성종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종시대로 되면서 이제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방 그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족들 광종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호족들이 다스린 지역에 이제 왕이 뽑은 지방관을 보내는 거야. 거기를 다스리라고. 그래서 성종 때 최초의 최초의 고려 최초의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고려 최초의 지방관이 파견되고 있더라. 이 지방관 파견을 건의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최승로의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에 외관을 파견하소서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외관 바깥 외자 관리관자 즉 바깥 지역에 있는 지방관 이 지방관들을 파견하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관을 이렇게 성종 때 파견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고려가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종 때 이제 어떤 그런 틀들이 이제 이후부터 정비가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지방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에서는 이성육부 체제로 중앙에서 행정조직들이 움직여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뭐 건설교통부 이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고려도 이성육부 이성육부 네 요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성은 뭐가 있냐면 이성에는 두 개의 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두 개의 성 자 먼저 중서문하성 중서문하성이 있구요. 그 다음이 상서성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의 성이죠. 하나 둘 이성 그 다음에 육부는 뭐냐면요. 이성은 중심적인 기능이고 육부에 명을 전달하면 육부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육부에는 뭐가 있냐면 육부에는 이병 호 형 예 공부 이렇게 있어요. 이병 호 형 예 공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이게 뭐냐면 이부라고 한다면 지금의 행정안전부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 병부 병사 지금의 국방부 호부 호부는 이제 돈 만지는데 돈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재정경제부 형부 벌주는 데에요. 지금의 법무부 예부 예절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외국과의 어떤 외교관계 담당하는 곳이 있죠. 외교통상부 또는 또는 교육부 와 같은 곳 공부는 공사하는 데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건설교통부 다 똑같이 있을 거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거든. 다만 그 시대의 용어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육부 이렇게 이성육부 이런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은 오도양계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쪽 이렇게 잘라가지고 뚠뚠뚠뚠뚠뚠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빰밤밤밤밤 성을 쌓자 성을 쌓자 성을 쌓자 성을 쌓자 성을 쌓자 성 성 성을 쌓자 성을 쌓자 고려에는 여러분들 이 북쪽에 천리장성이라고 나중에 이제 쌓을 거예요. 천리장성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이민족들 북방민족들이 쳐들어오잖아. 이쪽은 또 외구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쪽을 북쪽에 있는 경계 북계 이쪽을 동쪽에 있는 경계 동계 그래서 북계 동계 합쳐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양계라 그러네요. 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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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계 둘러싸고 있는 이 안쪽 이 안쪽을 오도라 오도 그래서 고려의 어떤 지방행정조직은 오도 양계 시스템 오도 양계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더라. 이 오도는요. 주로 행정적 기능 주로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 양계는 여기는 군사기능을 담당하겠죠. 예 군사지 요충지니까 그래서 오도와 양계 중앙행정조직은 이성 육부 이런 어떤 틀들이 거의 성종 때 완비가 되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라는 겁니다. 태조왕건 때 나라 만들었는데 태조왕건 죽으면서 서로 싸우다가 광조이 칼로 하면서 왕권 강화시켰고 이제 성종 때 안정화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고려 500년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고려시대 한번 배워봤습니다. 흥별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려 시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에 있는 고대 신라보다 이 중세 고려는 좀 더 역사가 발전된 시대예요. 왠지 아세요? 과거제가 시행됐잖아요. 이 과거제 이 과거제는 여러분들 실력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들 이 과거제 말고 플러스 알파 관리가 되는 방법으로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 음서 이 음서는 신분이야 신분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제는 뭐냐면 이건 완전히 실력이잖아요. 그죠? 실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높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노력만 한다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신라는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그 꿈을 펼치려고 해도 신라는요. 골품제라고 하는 그 폐쇄적 신분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경주 김씨 이외에는 높은 관직이 올라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와서는 이제 과거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력만 있으면 내가 노력만 하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조금 더 인간의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래서 고대 신라보다 중세 고려가 역사가 좀 더 발전하였다. 역사가 좀 더 발전하였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다? 사람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폭 그 폭이 넓은지 좁은지 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했느냐 발전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우리 고려시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